3, 4, 5개 나 간다 정확하게 올려주세요 3, 4, 5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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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안돼 이게 뭐야? 동문아 너 계산을 만들어 내가 마지막이니까 판을 잡고 아 이거 개을 만드는거야? 근데 하고 나서 두 번 되잖아 마지막에 야 이거 안돼 이거 X나 자면 상관없잖아 끝까지 하나 둘 동문아 안돼 동문아 나 욕심 언제부터 있었다고 동문이만 찍어줘요 여기 밑에 보지 마세요 카메라만 봐 나 몰라요 아니 나 몰라 어떻게 생각하는 건데 이거 야 너무 준비해 동문아 하나 하나 빨리 빨리 동문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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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너무 쪼잘한다 자 저부터 할게요 윤두준부터 갑니다 이게 잠깐만 1번 2번 3번 빨간색이 없나? 4번 5번 시작 디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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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딘 잠깐 잠깐 자 둔두 Quick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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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루루루루룻 아아아이 다야? 나?? 나?? 뚜루루루루루루룻 뚠루루루루루룻 나 몰라 근데 이거 왜 이 노래를 많이 못해? 한 번 이거 한 번 했으면 대박이다 한 번 이거 싹 다 와 이거 지금 몰라 진짜 아무도 아니요! 아니 이거 왜 침착해 침착해 여기에서 정상님은 따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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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이거 맞습니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이거 봐야라 기다리십시오 제가 갑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시가 벌렸기 때문에 제가 조이 매우 좋습니다 왼처음에 살짝 강황했지만 정말 정말 매니저도 하나씩 그어 세 개씩 세 개씩 용랭이라 빠르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그어주자 아니 여기서 세 개 그으면 그래 자기가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거 선 선 세 개씩이야 두 번 주곤 주곤요 아 내가 이렇게 계속해! 내가 이렇게 공이 다 갖고 왔어! 성숙이는 제가 할게요 사나 와 이 안무는 사람이 아니야 심착해 심착해 셋 됐어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 살찌로 갑시다 살찌로 갑시다 살찌로 갑시다 먹으러 갑시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어디가 야 다시 올라가 그냥 아 너무 많아 줄이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야 내가 너무 살리고 너무 살리고 죽을땐 내가 내가 보낸거야 지금 누구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노래가 무슨 노래야 따라라라라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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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10월 17일날 저희 트위스트 멤버 6명이죠 여섯 명이 전원 뿔뿔이 대한민국 방방곳곳을 찾아가게 되죠 찾아가게 됩니다 예 그렇죠 지역이 어디죠? 서울 춘천 있고요 춘천 있고요 그리고 대전 있고요 대전, 제주도, 광주, 부산 네 이렇게 여섯 지역을 저희가 찾아가게 될텐데 그렇죠 어떤 멤버가 어디에 가게 될지 1인 선택은 됐지만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1인 1 지역입니다 네 1인 1지요 1인 1지요 많은 분들 찾아오셔서 저희의 팬서비스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맑은 친구가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죠 네 그냥 아직 얼굴 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팬분들은 알아요 네 팬분들은 아아 혹시나 본신이 매니저 매니저 팬분들은 알았어요 잘 어디에 누가 가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원하시는 멤버가 안 와도 좀 웃어주세요 제가 가도 그냥 좀 웃어주세요 정말 복불복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10월 17일 날 여러분들을 찾아뵐테니까 많은 참여와 또 저희와의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10월 17일 날 페어 지금까지 소 페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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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